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찬원입니다. 자 이번에 영화 파일럿에 제가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께서 등장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요. 제가 사랑하는 찬스가 가는 곳에 저 이찬원이 안 갈 수 없겠죠? 저도 모르게 이 영화 속에 저 이찬원도 등장하고 더 재밌게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파일럿을 보면 바캉스에 온 것처럼 이번 여름 휴가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 보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올여름 저 이찬원과 함께 파일럿 바캉스 어떠신가요? 그렇다면 올여름 7월 31일 개봉하는 파일럿 극장에서 함께 하시죠.